이런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왜 미우미우가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인지 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패션 관계자들한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여러 브랜드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 하나는 단연 미우미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를 들었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 프라다 자매 브랜드, 긱시크, 여성복 브랜드라는 키워드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여성복으로 시작한 브랜드이지만 남성복도 꽤 꾸준히 릴리즈를 했었고 현재는 유니섹스 아이템도 많고 저도 스타일링할 때 정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우미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미우는요. 모던하고 세련된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인 프라다의 자매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프라다 창업자의 손녀이자 현재 프라다의 CEO를 맡고 있는 미우치아 프라다에 의해서 1993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우미우 하면 프라다의 자매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의 컬렉션을 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미우미우는 그냥 미우미우다 라는 독립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미우미우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다 가족들이 미우치아 프라다에게 미우미우라는 별명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미우미우라고 정했다고 하고요. 이 브랜드는 프라다 보다는 조금 더 영하고 자유로운 디자인 그래서 좀 젊은 타겟층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가격대는 프라다 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가격대를 보면 꽤 비싸긴 하죠. 그래도 이런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로고도 디자인을 했는데 이 로고도 보면 프라다 보다는 조금 더 장난스럽고 귀여운 느낌도 있고 소녀스러운 느낌도 있는 꽤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를 통해서도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미우치아 프라다가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일단 프라다라는 브랜드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미우치아 프라다도 도중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프라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엄청 하고 싶은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우치아 프라다는 조금 더 내 자유를 펼칠 수 있는 라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미우미우를 만들었고요. 이 미우미우는 본인의 옷장을 레퍼런스해서 조금 더 소녀스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라인입니다. 예전에 그 미우치아 프라다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떠오르는데 나는 프라다이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건 미우미우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꼈던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우미우가 미우치아 프라다 그 자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컬렉션을 보면 프레리 스커트라든지 웨스턴 무드의 아이템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 조금 더 젊고 자유롭고 다채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 하우스 브랜드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매력적인 모습과 성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여자인 입걸이라는 키워드를 지향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우미우도 1996년에 미국의 성장 영화인 키즈에서 활약을 했던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클로이 세비니를 빠르게 캐스팅을 해서 광고 캠페인 모델로 세웠고요. 이때 패션 관계자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더욱더 뜨게 된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여성복을 잘 출시를 하다가 드디어 1999년에 남성복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성복을 하고 있지만 남성복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판별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복 라인으로 넓혀가려고 한 거고요. 99년 컬렉션을 보면 지금 봐도 꽤 멋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테일러링 기반의 아이템들을 선보였는데요. 패턴을 보면은 어깨는 조금 더 넓히고 엉덩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보다는 좀 더 좁게 가져가는 실루엣을 띄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트렌드와는 꽤 차별성이 있는 패턴인데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성별에 크게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성하려고 한 것 같죠. 이게 미우미우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젠더블렌딩이라는 방식이고 이는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컬렉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컬렉션이 2005년 SS 컬렉션이거든요. 그게 좀 프라다와 미우미우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미우미우와 프라다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채롭고 자유롭고 캐주얼하고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다면 프라다는 그에 반해서 고급스럽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묻어있는 것 같죠. 이렇게 약 10년 동안 남성복을 하다가 2008년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미우미우 남성복을 좋아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 미우미우 빈티지 아카이브를 굉장히 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우미우를 중단한 이유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남성복이 여성복보다 느리게 성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지금보다 남성복의 영향력이 여성복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미우미우를 살 수 있는 대중들의 나이대도 사실 지금보다는 현저히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남성복을 중단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우미우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조금씩은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우미우가 가장 대중적으로 타입하게 좀 뜬 컬렉션은 2022년 시즌부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바로 로우라이즈라는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요즘에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코어를 붙여서 합성어를 만들어서 어떤 장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레코어나 퀵시크 같은 트렌드들을 살펴보면요. 이 또한 미우미우의 영향이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덧붙여서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옷 입을 때 레퍼런스하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도 느껴지고요. 최근에 미우미우 컬렉션 디자인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채로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클래식 기반 디자인도 꽤 많고요. 컬러감도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더욱더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에루샤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은 미우미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2022년에 약 15년 만에 남성복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남성복을 다시 발표하기 이전 2020년으로 돌아가보면 그때 라프시모스가 프라다의 디렉터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때 업계가 어땠냐면 라프시모스가 프라다로 온다고? 어 그러면은 다시 미우미우의 남성복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뭐 결론은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봤을 때 미우미우 남성복을 굉장히 좀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미우미우를 보면은 남성복, 여성복을 딱 잘라서 구분짓기보다는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의 패션계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여성복을 잘하는 곳이 남성복을 만드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몬로샤나 피토도 같은 브랜드들을 봐도 느낄 수 있죠.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미우미우가 남성복을 다시 보여주는 거는 꽤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우미우는 우리나라에서 지드래곤님이 많이 입는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죠. 특히 저는 요즘에는 미우미우는 콜라보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즐겨시는 처치스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옷은 굉장히 세련됐지만 슈즈는 좀 클래식하게 가져가서 스타일링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좀 재밌게 봤고요. 처치스 하면 아무래도 포멀웨어를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영하고 자유로운 타겟층의 미우미우와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콜라보이지 않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캐주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리바이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미우미우 특유의 소녀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것도 재밌었고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콜라보는 아무래도 누발란스인 것 같습니다. 소재로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은 컬러가 다른 슈레이스를 구성을 해서 위트를 보여주는 느낌도 저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미우미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는 결과로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미우미우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리스트에서 뽑은 올해의 브랜드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2023년 3분기에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도 뽑혔고 4분기 때는 매출이 82% 증가라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왜 미우미우가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인지 알 것 같네요.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여성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저도 사실 여성복을 큰 사이즈로 구매해서 입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미우미우가 남성분들도 옷에 레퍼런스를 하기 좋은 브랜드이거든요.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옷을 유니섹스로 구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재밌게 보셔도 좋을 만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